동룡이 F의 4입니다. F3 했던 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응. 하다시. 두. 어느 부분이 누가 다예요? 나는 본다. 영어로는? I see.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색깔이 안 나와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머지 부분은?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에 대한 대기.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living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 뭐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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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딨냐고? 그거 어딨니? 그랬더니. 나는 거실에서 이거 본다 이랍니까? 아닌데. 똑같잖아. 이게 궁금하네요. 이걸 What으로 만들어서. What 하고 여기에 두 번에서 Do you see 하면. What do you see? 너는 무엇을 보냐? 라는 표현이 되고. 너는 어디에서 보냐? 하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됐고. 어디에서 Where? 너는 보니? Do you see? Do you see? Do you see? 그 다음에 넘어있는 거 쓰면 되겠네. In the living room. In the living room. In the living room. 이 질문인데. 대답 속에 들어가죠? A sofa. 아.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읽어보세요. Where do you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은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아. 어. 거실에서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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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실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 리빙룸, 저 리빙룸 무슨 시야? 저 리빙룸은? 이름 시 아 아닙니까? 아 이름 시 이름 시 맞는데? 이름 시, 이거 무슨 시야 그러면? 압제비 시 압제비 시는 앞에 놓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하다 시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 어떤 시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 어찌 시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 이름 시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 이름 시요 그 이유는 어떤 안에서야? 어떤 것 안에서야? 이런 뜻이 뭐뭐 안에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인데 어떤 것 안에서야? 어떤 안에서야? 어찌 안에서야? 하다 안에서야? 어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압제비 시 뭐뭐 안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 위에는 당연히 어떤 것 어떤 것은 전부 다 무슨 시야? 이름 시 어떤 것 안에서 거실이라는 것 안에서 거실에서 그래서 Where do you se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니까 Do you see? 어디에서 놓은 동이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Where do you see? A table 소파 A table And a television 이라고 묻고 그건 무슨 뜻이야? 그거요? 방금 얘기했던 Where do you see a sofa 그게 무슨 뜻이야? 너는 어디에서 보니 정정정 왜 하다가 말아요? 소파 탑자 그리고 텔레비전은 그러니까 소파나 탑자나 텔레비전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고 묻는 거거든 옷 보고 이래다 듣고 싶으면 거실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라고 묻는 거 오케이 손은 좀 비켜줄래? 이쪽에 걸고 친다 이렇게 해서 다음 문장 이렇게 해서 다음 문장 In the kitchen 어 잠시만 A table A table A reputator And a 어 잠시만 어 And a sink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뜨리고 하시네요 아 아 아 뭔지 알았어요 In the kitchen I see a table A reputator And a sink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누가 다 누가 다가 있어야 문장이 되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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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 you see a table, a reputator, and a sink?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아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박대빛이 씨로써 무엇, 부엌, 어디, 부엌에서 얘들은 요렇게 이거 앞만 길어 봤자 A table, a reputator, and a sink 앞만 길어 봤자 아 아 아 뱀 뱀은 데이 랑 관계 있는데요 뭐가 다르죠? 에이는 주어이고요 에이는 주어이고요 에이 뱀은 뭐다? 목적어다 에이 데이는 누가 다 만약에 그들이 봅니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 누가 다 만드는 걸 보고 주어라고 합니다 누가 다 자리에 선생님 맨날 누가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I I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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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ey We 이런 것도 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I like 했다 난 그녀를 좋아한다고 싶으면 그녀가 she라고 얘기했으면 안 되고 she의 목적격 I like her 나는 뭐 그 남자를 좋아한다 그 남자의 he라고 치고 I like he 하면 안 되고 he는 주격이니까 he의 목적격 you D whine 힘 If you Ye 네 2 desde 엔 . 외침 잠시만 Bedroom Bathroom Bathroom Ah I see a mirror a backpack and a toilet 배스톱. 이게 어떻게 탭이 되냐. 이게 탭이겠지. 이건 탭이겠지. 그렇군. 그러면 이거 말고. 세면대가 있다. 세면대가 있다. 변기 옆에. 세면대가 있다. 변기 옆에 세면대가 있어요. 세면대가 싱크였나? 변기 옆에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다. 인 더 싱크. 비 사이드 더 토일렛. 이게 무슨 뜻이에요? nothing요? 세면대 안에 있다. 왜? 여기 세면대 안에 있다. 그 세면대 안에. 이거 하다시가 어디 있나 봐. 아니요. 이게 어떻게 세면대 안에 있답니까? 세면대가 있습니다. 변기 옆에. 이게 세면대가 있답니까? 이건 세면대 안이지. 이건 어디라는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여기 도대체 어디다가 누가 다 그릴래?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이게 무슨 세면대가 있답니까? 변기 옆에는 세면대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변기 옆에 세면대 있습니다. There is a sink beside the toilet. 이거 There is a sink가 무슨 뜻이야? There is a sink요? 거기에 세면대가 있다. 내 뜻이 거기에라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아 맞다. 비동사가 있구나. 없어요. 이거 또 1번 2번 중에 뭐냐 또 물어봐야 돼요? 아니요. 뜻은 알고 있는데. 세면대가 있다. 세면대가 있다. 누가 다 맞아요 이거? 누가 다 맞아요 이거? There is a sink 누가 다 맞아요? 이 부분이 누가 다 맞냐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한다. 맞다고요? 아니요. 아닙니까? There is a sink 뜻이 뭔데? There is a sink요? 세면대가 있다. There is a sink의 뜻이 세면대가 있다. 누가 다 맞아요? 아니에요? 누가 다 맞아요? 맞아요. 뭔 아닙니까? 아니겠지. 누가 다 맞다는 얘기는 뭐에 속한다?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얘기겠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근데 이거 there을 사용해서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특이한 게 뭐냐. 그동안 모든 문장은 뭐뭐 다 앞에 누가가 있었어. 근데 거꾸로 뭐뭐 다 뒤에 누가가 있단 말이야. 세면대가 있다. 세면대가 있다. 원래는 하다시 앞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there is, there are 가지고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이걸 보고 무슨어라고 했어라 아까. 목적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어구나. 원래 목적어가 동사 뒤에 가야 됩니다. 하나씩 뒤에 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주어가 동사 뒤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 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냐? 뭐가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 그새 까먹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nd a desk, a desk, and a closet 오케이, 그러면 침대 위에는 베개가 있다 침대 위에 베개가 하나 있나 봐 침대 위에는 베개가 있다? There is a bed 침대 위에는 베개가 있겠지 침대 위에 베개가 있겠지 On the pillow 오케이, 그러면 There is a bed의 뜻은? 침대가 있다 On the pillow의 뜻은? 뭐뭐 위에 베개가 있다 또 하다 해라, 위에 하나야? On the pillow의 뜻은? 응 베개 위에 침대가 있어 네 집에 가면 베개 위에 침대가 있어? 베개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침대 올려놨어? 아니요 어? 어? 말이 돼 안 되죠 침대 위에 베개가 있어야지 고쳐주세요 무슨 침대, 완전 코미디다 베개 위에 침대가 있어 침대 위에 베개가 있죠 침대 위에 베개가 있죠 영어로 표현해달라고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침대 위에 베개가 있다고요? 무슨 There is a bed 같은 소리네요 침대가 있다고 얘기하라 그랬어? 지금 뭐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침대 위에 베개가 있다는 얘기는? 누가 침대가 있어? 누가다 찾아봐 누가다 우리말로 누가다 베개가 있대 베개가 있대 그럼 There is 뒤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침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침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뭔 소리야 어?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내방 침실에는 창문이 두 개 있습니다 내방 침실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아니다 내방 침실 내가 자는 침실에는 책상 위에 책이 많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이 많은 책이 있다 책 여러 권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책상 위에는 많은 책이 있다 이거 써줘야 돼 써줘야 돼 이거 한글로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책상 위에 책이 많다 책상 위에 많은 책이 있다 책상 위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책 책상 위에 있는 책 책상 위에 있는 책 그럼 영어는 맨날 누가다 부터 표현하잖아 책상 위에 있는 책 책상 위에 있는 책 베리북? 베리? 왜 이렇게? 아닌데요 There is a desk 무슨 뜻이야? There is a desk요? 책상이 있다 On the very book 책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책상이 있구나 알았어 그럼 이거 어려우면은 이거부터 해봐 책상 위에 책 한 권 있습니다 한글 순서하고 영어 순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영어는 영어만의 순서가 순서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읽고 뜻 There is a desk 뜻 책상 위에 있다 그러면 이 문장에 그거를 적용해봐 누가다 여기에 너도 누가다 아까 잘 찾더만 여기 문장에 누가다 찾아가 누가다 제기 하나의 제기 나 그래서 뭐 나 답답한 사람이네 답답한 사람이네 귀여워 읽고 뜻 There is a desk There is a desk 뜻도 말하라니까 끝 하나의 책상이 있다 하나의 책상이 있다 하나의 책상이 있다 읽어봐 There is a desk There is a desk There is a desk There is a desk On the desk 그러면 이건 어떡할래 왜 There is a desk There is a desk 어제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니가 알겠다 끄덕끄덕 하는거 하나도 모르겠지 어 엄만 길어봤자 엄만 길어봤자 데이 책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boots on the desk 그리고 내가 어떨 때 there is 하고 어떨 때 there are 해야 된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니가 나한테 설명해줘 어떨 때 there is 해야 되고 어떨 때 there are 해야 돼 어떨 때 there is를 사용하고 어떨 때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is를 쓰거나 저는 there are를 쓰는데 설명해줬잖아 어디서 듣고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에 들판 위에 쌀이 있다 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 했어 안 했냐 어 그 산을 봐 갈색이야 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했어 안 했어 했죠 지금 책상 위에 책이 여러 권 있을 때는 there are many books 했고 책이 한 권 있을 때는 there are many books 했고 책이 한 권 있을 때는 there are many books 했고 내가 지금 묻는 건 어떨 때 there is를 해야되고 어떨 때 there are 를 해야되냐고 한글로 여기에 누가다 찾아봐 누가다 하나의 책이 있다 하나의 책이 있다 암만 길러봤자 뭐야? 잇 바닥은 플로어 바닥에 물이 있으면 어떡해 표현을 흘려 억 저 저 다 이러고? 어 여기 누가다 찾아주세요 누가다 누가 우리 다 다 여기 어딨는데 다 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내가 왜 마침표를 안 찍고 있겠어 문장이 아니니까 가만 보니까 한글 순서대로 가고 있구나 그 바닥에 물이 있다라는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문장을 잘라봐 몇 토막으로 자를 수 있어 세 토막 나겠지 세 토막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해야 되는 대답이야 왜요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또는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래서 누가다 찾아봤더니 누가다에다 밑줄 그으라고 그러면 어디다 밑줄 그을래 다는 쉽게 찾아 진짜 물이 말해줘 다는 구멍 찾아 누가 있는데 바닥에 있는 거야 물이 있는 거야 어 문장을 더 플로월부터 시작하겠냐 어 바닥에 물이 있으면 뭐라 그럴래 물이 있다 이러겠네 there is water 물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럴래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며 어 바닥 속에 있겠냐 바닥 위에 있겠냐 바닥에 그러니까 앞재빈씨 못 쓰고 있어 어 어 on the floor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there is a water on the floo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있는 게 맞다 없는 게 맞다 뭐라고요 있는 게 맞아요 있어야 되는 이유 there is a water on the floor there is a water on the floor there is a water on the floor 너 지금 저기 가서 화장실에 물 틀어 놓고 물 몇 개인지 세력 세리고 와 어 물 몇 개인지 세리고 오라니까 어 세리고 오라니까 뭔 어 어 뭐가 있다 표현을 다 가르쳐 줬는데 뭐 하나도 응용이 안됩니다 뭐 가방 안에 연필 많아 연필 한 20자루씩 들고 다닌다 보다 펴는 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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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끊어 여기있게 이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누가 있대요 많은 연필들이 많은 연필들이 영어로 표현하면 뭐고 any pencil 암만 길어봐서 뭐야 데이 하나가 있단 얘기하고 있어 셀 수 있는 거 여러 개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셀 수 있는 여러 개는 암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뭐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is there is 된다 안된다 나 했던 거 아니야 나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다시 한번 더 얘기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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